하나 둘 셋! 엄마를 사랑하는 소녀들 MC 티파니 태연! 태연입니다! 반갑습니다! 안녕! 어? 아니 태연씨 다크서클이 어제 잠 못 잤어요? 저 효연이 때문에 못 잤는데 요즘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그리고 못했던 게임 이거 다 하느라 잠을 좀 못 잤네요 어허 그럴 때일수록 몸을 더 움직여야죠 방학이라고 집에만 콕 박혀있으면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쇼 음악중심만의 체조를 준비해봤어요 진짜요? 제가 한번 보실래요? 네! 러빙유 또 또! 계속 맴맴돌아내 이게 뭐예요 그냥 춤이잖아요 그래요 이게 춤 이게 바로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쇼 음악중심과 함께하는 체조 바로 춤입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춤과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쇼 음악중심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무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? 네! 애프터스쿨, 붐, 틴탑, 티아라, 시스타, 슈퍼주니어까지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럼 빨리 엔트레이니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? 그럼 I'll Forget You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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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